올타임 로우는 2003년에 결성된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출신의 팝펑크 밴드이다. 밴드명은 뉴파운드 글로리의 헤드온 컬리전 노래 가사에서 따와 올타임 로우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리드 보컬 알렉스 까스카스 리드 기타 잭 파라카스 베이스 기타 잭 메릭 드럼 라이언 도슨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올타임 로우는 고등학교 밴드로 시작하였고 2004년 에메랄드 문 레코드를 통하여 첫 탭이 EP인 더 쓰리 워즈 투 리멤버인 딜링 위드 더 엔드를 발매하였다. 이후 올타임 로우는 7개의 정규 앨범을 발매하였다. 더 파티신, 소렁, 잇츠 라이트, 라띵 퍼스널, 돈트 패닉, 퓨처 하츠, 라스트 영 레니게이드, 웨이크 업, 선샤인, 2003년 고등학생이었던 알렉스 까스카스와 잭 파라카슬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결성 당시에는 주로 링크일파리 와 같은 팝펑크 밴드의 음악을 커버하면서 연주활동을 하였다. 2004년 현지 인디레이블 에메랄드 문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0월 1일, 첫 번째 EP인 더 쓰리 워즈 투 리멤버인 딜링 위드 더 엔드로 데뷔하였다. 2005년 7월 19일, 첫 번째 정규 앨범 더 파티신을 발매했다. 2006년 고등학교 졸업 전, 인디레이블인 호프리스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다. 올타임 로우는 인터뷰에서 두 번째 EP put up or shut up이 발매되기 전 고등학교 졸업반 재학 중일 때 음악에 대해 진지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7월 25일 두 번째 EP put up or shut up을 발매하여 인디 앨범 차트에서 20위, 탑 히트 시커스에서 12위를 기록했다. 2007년 여름, 올타임 로우는 스마트펑크 스테이지에서 벤즈 워푸드 투어에 참여하였고, 연말 플레인 화이트 티스위 서포트로 영국에서 첫 라이브 공연을 하였다. 같은 해 9월 25일 두 번째 정규 앨범 소렁, 이츠라이트를 발매해 미국 빌보드 200에서 62위와 인디 앨범 차트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 앨범의 두 번째 싱글인, Dear Maria, Count Me인 은 마리아라는 스트리퍼에 대해 쓰였으며, 팝 100에서 86위를 기록했다. 2008년 초, 올타임 로우는 에브리 에비뉴, 메이데이 퍼레이드, 저스트 서렌더를 오프닝으로 하는 첫 헤드라이닝 투어 맨허즈와 오픈소어즈 투어를 마쳤다. 소렁, 이츠라이트 위 발매 이후, 올타임 로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으며, 2008년 2월 12일에는 MTV 위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TRL에 처음 출연하였다. 또한, MTV 위 디스커버 앤드 다운로드와 뮤직 초이스 위 플래시 크랍스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졌으며, MTV 위 빅텐과 MTV 히츠 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되었다. 같은 해 3월 7일에는 지미 키멀 라이브를 통하여 첫 생방송에 출연하였고, MTV EU 우디어워즈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였다. 또한 3월에서 5월까지 올타임 로우는 더 로켓 서머와 함께 AP 투어 2008에 참여하였고, 5월에는 기브이 에이네임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으며, 코브라 스타쉽과 함께 영국 공연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12월, 올타임 로우는 미국 록 전문 잡지인 얼터너티브 플레스의 올해의 밴드에 선정됐다. 2009년 초, 영국의 잡지사 락사운드와의 인터뷰에서 세 번째 정규 앨범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고, 다수의 곡 작업을 도와주는 아티스트, 프로듀서와 협력하였다고 밝혔다. 작업이 작사 단계에 있었음에도 새 앨범을 위한 녹음을 2009년 1월에 시작하여 불과 한 달 만에 마쳤다. 리드 싱글인 웨이트 미스는 3월에 발매되었고,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된 첫 곡이 되었다. 세 번째 정규 앨범인 나띵 퍼스널은 7월에 발매되어 빌보트 차트에서 4위와 6만 3천 장의 판매를 기록하였고, 지금까지 가장 높은 차트에 오른 앨범이 되었다. 공식 발매 이전, mtv의 더 리클을 통해 일주일 더 빨리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이 가능하였다. 올타임 로우는 11월 메이저 레이블인 인터스코프 레코드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였다. 2010년 5월, 뉴욕 콘서트의 녹화인 첫 라이브 앨범 스트레이트 투 dvd를 발매했다. 2011년의 올타임 로우 2010년 5월 15일, 팀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영감을 얻은 앨범 Almost Alice의 Painting Flowers를 수록하였다. 이후 메이저 레이블에서의 데뷔가 될 네 번째 정규 앨범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새 앨범의 데모가 인터넷을 통해 8월 유출되었고 올타임 로우는 인터뷰를 통해 유출된 데모들이 새로운 앨범의 곡들이라고 밝혔다. 1년이 지나 3월으로 예정된 출시일이 연기된 후 2011년 6월 7일, 네 번째 정규 앨범 더티워크가 발매되어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 13위, 영국에서 20위를 기록하였고 지금까지의 앨범 중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앨범이 되었다. 2012년 5월, 인터스코프 레코드에서 떠나 6월 1일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신곡, 더 레크리스 앤드 더 브레이브를 발매하였다. 올타임 로우는 2012년 발매를 예정으로 새 앨범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월 3일 호프리스 레코드와의 재계약과 2012년 후반기에 있을 새 앨범의 발매를 발표하였다. 8월 4일 신곡, 포 볼티모어, 이 발매된 후, 썸웨어린 네버랜드를 차례로 발매하여 미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50위를 기록하였다. 9월 27일, 밴드 억셉턴스 위 제이슨 배나가 피처링한 아웃라인을 발표하였다. 10월 2일 돈트 패닉이 발매 일주일 전, 호프리스 레코드의 유튜브 채널에 가사와 함께 앨범 전체가 개시되었다. 10월 8일, 돈트 패닉을 발매하였다. 2013년 9월, 돈트 패닉, 이츠롱거 나우, 으로 재발매하였다. 이 앨범은 전세계에서 15,000장만 생산되는 한정판이며 4개의 신곡과 기존 앨범에 있던 곡의 어쿠스틱 리믹스가 추가되었다. 피어스 더 베일 위 빅프엔트가 피처링한 리드 싱글, 에이러브 라이크 워, 2, 9월 2일 발매되었다. 2016년 투어의 올타임 로우 2015년 4월 7일, 퓨처 하츠를 발매하여 빌보드 200에서 2위를 기록하고 발매 첫 주만에 7만 5천 장이 팔렸다. 또한 영국에서 첫 주 2만 장의 판매와 함께 영국 음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였다. 7월, 2015 얼터너티브 프레스 뮤직 어워즈에서 4개의 상을 수상했다. 두번째 라이브 앨범인 스트레이트 투 dvd, 패스트, 프레젠트 앤드 퓨처 하츠가 2016년 9월 9일 발매되었다. 2017년 2월 17일, 리드 싱글, 더티 론드라이, 를 발매하였고, 호프리스 레코드에서 퓨월드 바이 라맨으로 레이브를 변경하였다. 새 앨범인 라스트 영 레니게이드는 6월 2일 발매되었으며, 리드 싱글, 더티 론드라이, 이후 차례로, 라스트 영 레니게이드, 라이프 오브 더 파티, NICEK의 노요, 를 공개하였다. 올타임 로우의 알렉스 까스카스와 링크일파리위 마크 호퍼스가 새 그룹 심플 크리에이처스를 발표하고, 드러그를 선발매하였다. 2020년 1월 21일, 리드 싱글, Some Kind of Disaster, 가 공개되었으며, 같은 해 4월 3일에는 새 앨범 웨이크업, 선샤인이 발매되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올타임 로우의 음반 목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